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. 오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추된 전청조 씨가 언론 앞에서 한 말입니다. 전청조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온 장면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.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 금액도 계속 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당초에는 고소 금액이 사기 행각에 비해서 너무 작았던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23명이고요. 피해 금액은 28억 원에 이릅니다. 처음에 체포될 때 19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28억이면 지금 굉장한 금액이지만 혹시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한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이 28억이고 엊그제 전 씨하고 남 씨가 대질 조사를 했잖아요. 그때 남현희 씨가 전 씨를 향해서 뭘 봐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도 전해졌고 그리고 전 총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 단둘이서 5분만 얘기하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어요. 그렇습니다. 전 총조가 수사관에게 남현희 씨 5분간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제지할 겨를도 없이 남현희 씨가 곧장 거절 의사를 밝힌 모양입니다.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고 이에 따라서 대질 신문 내내 두 사람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남현희 씨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거부했는가 사실 대질 신문 자체가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. 같이 앉혀놓고 수사관이 묻고 답을 듣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전 총조가 아무래도 사기 전과도 있고 말에 능하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설득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변호인이 사전에 남현희 씨에게 대화를 시도해 오더라도 차단하라는 취지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 대질 신문 이후에도 전 총조 변호인의 태도에 따르면 앞으로도 전 총조는 대질 신문을 더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. 지금 검찰의 구속 송치됐으니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어떤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일 텐데 이때는 대질 신문을 하려면 경찰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조는 향후에도 대질 신문을 반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과정, 대질 신문 과정이든 어떠한 형태든 말을 하면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5분만 대화를 단둘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? 아무래도 5분만 따로 단둘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응했다면 그것에 대한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것은 둘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피한 것은 남현희 씨가 매우 잘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남아있는 거니까 전 총조 씨는 일단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는 됐고 경찰 수사에 남아있는 건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 여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가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이런 공모 주장이요. 전 총조에게는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. 왜냐하면 전 총조가 주장하는 사실과 같이 모든 금액, 사기로 얻은 모든 수익을 남현희에게 다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 총조는 결국에는 이득이 없고 그리고 공범을 위해서 다 썼고 공범이 실질적으로 실세 아니었나라고 하면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전 씨는 양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거든요. 형량이. 본인은 사실은 지금 누범 가중 기간에 상습범의, 사기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의 카드가 이거는 공범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공범 주장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를 부인하고 있다.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더 불량하게 보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